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르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중국에서 온 파이어밸리 뉴트면 친구는 배에 무늬가 빨갛고 해서 굉장히 귀엽고 애완용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지금 300마리 정도가 와서 이렇게 다 붙어있는 자체가 우선 너무너무 신기한데 배처럼 뛰어놓을까? 이렇게 뛰어놓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붕붕붕 떠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얘네들은 배가 굉장히 불그스름하고 독성도 없고요. 사람을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게 거의 다 큰 사이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더 성장을 하면 10cm까지 커집니다. 너무 귀여워. 배가 우리나라 무당개구리 같은 느낌이죠? 헤엄쳐봐라. 엄청 건강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친구들은 우리 파이어밸리 뉴트 친구들은 자연에서도 좀 약간 저온종에 속해가지고 온도가 수온이 15도에서 24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고요. 안녕. 안녕. 날 왜 쳐다보니? 자, 친구들이 너무 배고파할 것 같아서 오늘은 블럭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이렇게 한판으로 그냥 원판으로 한판 샀습니다. 와, 진짜 많은데 제가 저 때 밥들도 이만큼을 줬는데도 진짜 순식간에 다 먹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블러드웜을 진짜 엄청나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한번에 많이 먹이고 나면 나중에 이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진짜, 우와. 오,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우선 이 정도만 한번 먹여 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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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상 넣으니까 약간 뭐 맛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오, 녹았어, 녹았어. 이야. 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애들이 밥을 주게 되면 성공을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이 친구한테 한번 먹여 보자.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너만 먹어라 우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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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뭐야. 보고 오는 거야? 냄새를 맡은 거 같은데 벌써? 오, 먹는다, 먹는다. 이 친구야. 오, 몰라? 자, 여기 몰래 한번 둬 놓을게요. 이게 모든 친구가 알게 되면은 흥분을 해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마리 기르실 때는 한 마리 한 마리 챙겨주시면 좋은데 저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알 수 있는 친구들 챙겨 먹으라고 우선 넣어놓고 그리고 바닥에도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들어가라. 우와, 저것만 해도 진짜 50마리 넘겠다. 진짜 많죠? 좀 영양분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소량 사육을 한다고 치면은 귀뚜라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잘라줘도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아이고, 싸우지 마. 뒤에 애들 막 싸우려고 해. 야, 너 먹어봐. 야, 야, 잘 먹네. 야, 좋아. 오, 냄새 맡고 오는데요. 자, 조금씩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흥분하지 않도록 조금씩만 안녕. 야, 잘 먹는다. 우선 이쪽에 몰리니까 오, 이쪽에도 주고 냄새가 많이 나나봐요. 갑자기 활발해졌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여기 아래쪽 강하게 굉장히 아랫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튀어나왔죠? 저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스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먹성도 굉장히 좋고 생명력도 강한 우리 파이어밸리 뉴투들 여러분들이 사육함에 있어서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와, 치열하네. 여러분들이 봄철에 산란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산란을 한번 받아 봐서 도롱용 시끼들을 부활을 시킨 적이 있는데 사육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번에 산란을 많이 받고 부활을 시킨다면 요번에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건데요. 자, 엄청 귀여워. 제가 손에 몇 마리만 한번 올려볼게요. 안녕. 어, 얘는 좀 애기야. 안녕. 양치장. 자, 지금 여러분들 사육함에 있어서 우리 물속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여과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안녕. 오, 안녕. 자, 우허허. 반가워요. 등에 이제 매끈한 것보다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고 실제로 만들면 배가 되게 보들보들 해가지고 느낌이 굉장히 좋죠. 발색도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다른 친구들도 있고 통통한 친구, 작은 친구, 조금 마른 친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사육이 쉽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문을 하시겠다면 파이어밸리 요트로 보통 입문을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사육 정보와 먹이를 한번 줘봤는데 와, 진짜 개체들이 먹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완전 먹이를 보고 완전 달려드는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기본 사육 정보고 여러분들이 따로 사육을 함에 있어서 더 비바리움이나 모래사육장이나 이렇게 수영장 같은 걸 따로 만들어줘서 사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만의 사육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육을 할 수 있어요. 자, 해가지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